쭉 가세요 끝까지 쭉 가버리시고 갔다가 다시 오고 또 가고 갔다가 또 오고 한 3, 4번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다 돼요 그 다음 이제 크게 나뉘는 부분들 아니 그냥 이렇게 가버려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버리게 딱 각이 져 있으니까 쭉 와버리고 거기까지 올라가 버리고 예 딱 그런 식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버리게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뒤에 좀 조이셔서 하셔도 됩니다 물처럼 지금 밀리잖아요 그럼 뒤에 조절 나사를 좀 조이세요 밀려 나오니까 조절 나사를 살짝 조이고 좀만 더 오케 바닥에다 한번 뿌려 보시고 잘 나오는 느낌 좀 더 가까이 가셔가지고 오케이오케 이제 한번 뿌려 보시죠 이제 보인데도 해서 보인데도 예 예 예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와버리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오케이오케 쭉 가세요 예 예 예 오케이오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오케 오케이오케